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보는 종교가 아니고 환상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꿈의 종교가 아닌 요한범 1장 1절에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텐데 로마스 10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름에서 나며 더름은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텐데 오늘 시간에 1.1회기라도 인간의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 받기를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까지 성령을 받기 원하는데 사도행정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사모하시는가요?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말씀 듣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전하는 자도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집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오해와 진실이 풀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조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때로는 한두 번 갈등하게 됩니다 형편이 명력한 상태에서도 11조 들이기가 어려운데 환경이 쪼달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1조 생활하는 이것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강요하시기까지 11조는 반드시 들여야 된다고 말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돈이 탐인하실까요? 도대체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장식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복을 주시면서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세리라 오늘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3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여기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범사의 축복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인데 우선 영적인 축복 8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질이 풀어지는 이 축복은 오늘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입으로 직접 하실 말씀을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성경이 그렇다면 반드시 11조 안에는 예수와 관련된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오늘 11조가 시작되는 유래가 시작되는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빛이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성경 5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신해산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는 40일 관여 생활에서 약 1년여 정도 신해산 기설계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에 기록했던 모세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속에 11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앞에 있던 노아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후에 로마스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모든 인류의 믿음의 롤 모델로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이 사람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찬들은 하님 사람들은 전부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오늘 한 가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당연히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하늘의 축복 여덟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장수기 14장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로시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난 땅에 들어와서 살던 그들은 로스는 소돔을 택해서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가정을 가졌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에 네 명의 왕들이 소돔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네 명의 왕들은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납치해서 데려갈 때에 로스와 그 가정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던 모든 재물은 이 네 명의 왕으로부터 약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이 로스의 삼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네 명의 왕들은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 아브라함은 승리를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을 도로 찾았고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도로 찾아서 돌아오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장석의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종언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멸기 세댁이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살렘이란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 되는 멸기 세댁 대단히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에 떡을 들고 나왔고 포도주를 들고 나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석의 14장 18절 말씀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석의 1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란 말은 천지는 하늘과 땅의 이 주제란 말은 창조주시며 땅과 하늘의 소유자가 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천하우주 마무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떡에 축복을 했습니다 포도주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14단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좌입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맡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멸기세대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소개됩니다 여기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떡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그리고 대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승리했는데 11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드렸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여기서 바로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소리를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먼저 그 소리 한 건 아닙니다 멸기세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소리에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네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약간 벗어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 받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특별하게 지켜보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창수기 14장 21절에 이 사람이 소돔성에 있던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들을 도로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소돔은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고 많은 부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창수기 14장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저 물품들은 소돔에서 다시 되찾아온 이 철리품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수많은 황금 덩어리 금은 부하가 가득한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수기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실한 오락이 끈 한 가닥이라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실한 오락이라도 나는 건드리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청룡결백한지 모릅니다 전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 삶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옮겨갑니다 창수기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사라가 이제 127세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수기 23장 1절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온 지 사라 나이가 127세면 10년 터울인데 아브라함 나이는 이때 137세입니다 그런 75세에 하나님 부르신 받고 가난 땅에 들어왔는데 무려 5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 땅에 살고 있었는지가 정착한 지가 5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매장을 하려고 했더니 자신의 소유가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한 평도 없이 어디 무대될지를 모를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땅을 그냥 줄 테니 무상으로 줄 테니 당신 아내를 장사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에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느냐 하면 창수기 2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을 줄 테니 당신 땅을 내게 파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52년 만에 가난 땅에서 자신의 땅 한 평도 없던 그가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비로소 땅을 초보로 샀던 것이 바로 이 헤버론이라는 땅을 은을 주고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대단히 물질관에 대해서는 하느님 앞에 철저하게 깨끗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게 세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떡의 축복은 무엇이며 포도의 축복은 무엇이며 왜 여기서 11절을 내놓았으며 그리고 대적을 원수를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때 11절을 들여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할 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11절을 내놓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멜게 세대을 소개합니다 멜게 세대은 더 이상 구약성 얘기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멜게 세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히브리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멜게 세대을 가리켜서 다음 같은 성경치록을 하고 있습니다 멜게 세대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며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며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을 닮아서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이 없다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 했습니다 이 닮았다는 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치 복사를 해놓은 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론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게 세대기라는 모습을 통하여 그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사건이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그 때를 절구하다가 따라하십시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어쩌면 멜게 세대기를 보면서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성경 지었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객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다 포도주 축복을 멜게 체제 등을 통해서 했던 것은 믿음의 조성 아브라함이 이 축복받은 것은 바로 피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이 있습니다 바로 11조는 어떤 사람이 덜입니까? 포도주 축복받은 사람이 덜입니다 이 포도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의 축복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감사로 드리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떡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는 영생이라 다시 말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물질 차원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11조를 통해서 내 신앙관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자들은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오늘 네 명의 왕들을 가리켜 멸기 세대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이라 있습니다 큰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 1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나는 사탄 마귀 권세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말씀할 때에 11조 드리는 것은 네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보통 예물이 아닙니다 전부 나는 죄산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탄 마귀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지 11조 정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이 없어서 매장지를 사지 못해서까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사람은 노력해서 돈 번 거 아닙니다 하늘이 낸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세상에 물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 것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럴까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나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불황이 없습니다 이 사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요일 갈라디오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11조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말라기 1장 13절에 11조 드리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번거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고욕이다 난 고통스럽다 그리고 의심스럽다 지겹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자꾸 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도 모르고 내가 내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욕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게 무슨 짐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11조 생감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코웃음 친다는 것입니다 이 코웃음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포함되어 있냐면 조롱하다 비웃다 웃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업신력이다 무시하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조 얘기를 했더니 웃기고 있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이나 떠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웃음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 낸다 해서 돈 물질 충고 받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뭘 말합니까? 오늘 11조의 영적인 축복은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회기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비로소 진정으로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바로 이어서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너는 내게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를 들이지 않으므로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를 때에 그래서 원어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11조 안 들이면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저는 갈등했습니다 11조 안 들인다고 저주받습니까? 했는데 전체 말씀의 줄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떡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포도주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 발음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말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가 들이지는 신앙생활이 안 될 때 내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은 저주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은 일곱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들이면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이 일곱 번째 축복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하나 보라 이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입니다 여덟 번째가 바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헌겸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빌리포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당신에게 무엇을 드리든 주님 앞에 덜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너무 치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겸함에 관해서 성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헌겸함 앞에서 앉으사 헌겸에 성경 강조합니다 무리들이 헌겸함에 헌겸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십니다 헌겸 넣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건은 또 누가복음 21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겸함에 헌겸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과부가 두 랩돈 돈을 헌겸함에 넣는 것을 여기서도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절에 형알비 전부를 그런 드렸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냐면 계속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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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은 헌겸함에 지금 헌겸을 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깨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계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보신지 한 여자가 이 두 랩돈이라는 것은 작은 돈입니다 버스를 타면 토콘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겁니다 손에 쥐면 보이지 않아요 이 랩돈이 그런 돈입니다 이걸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손에 무엇이 들었는지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두 랩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보고 하신 말씀이 저 여자는 가난한 중에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느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네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드렸느냐 위선적이냐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이런 모습을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덟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11조의 여덟 번째 축복은 노혜미야 10장 37절에 보면 11조로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요? 이 첫 열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스 그리토를 찾아갔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거리 속에서 첫 열매라 그러십니다 그분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는 첫 열매인데 어떤 첫 열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나 11조를 드릴 때 첫 열매가 드려지는데 그분이 바로 이 첫 열매가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와 오늘 그 영생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11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내리신 내리신은 신리관 8가지의 이 11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설모로 추구합니다